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샤인머스캣 적포도 적포도 먹방! 레츠고! 레츠고! 로우 셔! 레츠고! 맛있다! 레츠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고춧가루 얘는 무슨 맛이지? 얘는 조금 새콤하고 달콤한 느낌인데 맞나? 얘는 진짜 달아요 단맛이 조금 더 진해요 근데 얘는 새콤달콤 이건 새콤달콤 그럼 새콤달콤하고 새콤달콤하고 맛있다. 이거 되게 셔요 얘 되게 셔요 얘는 탕후루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얘를 먹어볼까요?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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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진짜 달다 얘는 진짜 설탕이랑 같이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마카롱 너무 맛있다 진짜 마음에 들어서 먹었을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사실 잘 먹었을때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다 쫄깃쫄깃 고소한 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금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